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제가 쇼음악 중심 글로벌 투표에서 지난번에 이어 또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e I always love you all 네 그리고 글로벌 팬분들께서 저에게 궁금하신 그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타이틀곡 엔티르트 후에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최애곡은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옐로우 앨범이 너무너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Save you, Save you가 그래도 오늘의 필입니다 차가운 어둠이 날 외롭게 가두면 I'll be there Save you, I'll be there Save you 네 다시 한번 글로벌 투표 1위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옐로우 앨범 활동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더 재밌는 무대로 찾아뵙고 싶고 찾아뵙게 되니 많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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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